Q. 아이씨 이슬 안녕하세요. 아이씨 이슬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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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지금 MMA 연출을 하러 가는 중이고요. 어제는 와서 3시간 더에 연습을 했어요. 3시간 더 갔어요. 라이브들이랑 저희 라이브 무대 받는 모든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받아놨답니다. 여러분은 파이팅! 오늘 예쁜 옷도 입었어요. 하나 더 할게요. 오늘 너무 좀 고이셨어요. 그러니까 친구 결혼식이래요. 아니야 친구 결혼식 이런 거 하면 안 돼. 아 그래? 아 그러네 하얀색이니까 나쁜 여자. 어 나쁜 여자. 마루이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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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손님. 오 야 너 옷이 되게 특이하다. 저는 완전 공주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더 닮았어 왠지. 아니 내 머리색이랑 비교하니까 너무 밝은 거야. 근데 좀 많이 밝아졌어서 한 번 어둡게 했어요. 그치 한 번 진짜 완전 밝은 갈색 정도까지 가잖아. 맞아요. 그래서 초코브라운로. 아 또 약간 완전 어두운 걸로는 안 했구나. 그리고 오늘이 바로 2주년 다음 날이에요. 12월 2일이에요. 네이미요. 그래서 나 할 말이 있었는데 꺼먹었다. 가을 언니가 그랬어요. 청포도가 사인머스켓인가. 그런 포도류가 1인 강구가 먹기에 제일 좋은 과일이라고 나한테 알려줬어. 사인머스켓이 선질도 안 해도 되고 씨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. 그리고 잘 안 상해요. 나 진짜 사인머스켓 인강구에 한 몇 주 넣었었는데. 괜찮아요? 상태가 봤을 때도 괜찮아. 그 블루 때 잘 잡혀가지고. 오늘도 눈물 있다가 눈물 파츠 하려고. 어 진짜? 어제부터 메이크업 쌤한테 부탁해가지고. 가져왔어요? 어. 언니의 선풍이 완성되었어요 이제. 짜잔. 예쁘다.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다이브. 맞아요. 이따 만나요. 맞아요. 멋진 무대 보여드릴게요. 예쁘게 봐주세요. 예쁘게 봐주세요. 어 아이브캠인가? 스테이시캠인가? 아이브캠인가? 예쁘게 봐주세요. 바이바이. 진짜. 오늘 우리의 결혼식. 다들 다들 싫은 거야. 거의. 아 그거. 2016년 겨울. 스테이시캠인가? 푸른 무대 위에서. 신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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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지금 저는 유진 언니와의 결혼식. 기자 외경 맞추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한 명 계시고요. 신부신부입니다. 맘에 드는데? 신부 같은. 신부신부. 하고 또 새로운 신부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신부예요? 우리 약간 그거 같아. 동창회. 오늘 제 포인트는 여기요. 아이엠 제가 좋아하는 파트 있잖아요. dreams come to. 짠. 이거 이때 기대하시고. 리즈랑 사이드에서 걸어오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가비쌤이 이렇게 해서 알려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윙크도 할 거고. 윙크 할 거? 윙크 할 거? 한 2분? 아니 춤추면서 사실 저는 15분 정도 하는 거 같은데. 오늘 무대가 길으니까 한 50분 정도 하지 않을까요? 습관성 윙크긴 해. 우리 약간 윙크 왕인 거 같아. 사실 혼자 떨렸었거든요. 자기 전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. 그래도 잘 잤어요. 그래서 오늘 잘 하고 집에 갈 때는. 아내가 오늘 잘 해냈구나.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. 빠이. 오케이. 레드커프 가기 전입니다. 우리인가 보다. 아이엠입니다. 아이엠입니다. 우리 이 공지상 아이엠가. 레드커프의 첫 번째 센터로 입장을 해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 아이엠입니다. 저희 아이엠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하나 둘 셋. 파이팅. 네. 안 가려도 될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. 언니 화이팅. 화이팅이야. 2016년 윈터. 가자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애들 안이니면서. 정말 열쇠가 안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영광이고 너무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. 올 하늘도 다양한 의식으로 보내고 저희가 열심히 활동했는데요. 내년에 늘 다양한 의식으로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.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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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간신. 띠로롱. 아직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기 전이라서. 오 다른 사람 같아 갑자기. 제가 단발을 한 번쯤 이런 화려한 단발을 하고 싶거든요. 오늘 무대 너무 재밌어요. 영지 언니 무대를 봤는데 언니가 중간에 제 이름을 불러낸 거예요. 이게 참 신기한 게 은지 언니도 그렇고 영지 언니도 그렇고 이렇게 케이팝 행사 같은 걸 할 때 엄청 자주 마주친단 말이에요 가끔씩. 그러면 너무 반갑고 막 자랑스럽고 특히 영지 언니 막 혼자서 막 할 때 너무. 제발 너무 멋있어. 아까 언니가 팬 사원을 말할 때 좀 자랑하시더라고요. 진짜? 너무 자랑하세요. 내가 이렇게 딱 찾는데 약간 시간 있었잖아. 그래서 퀵을 얻으려고 너희를 봤는데. 너희가 팬들이랑 인사하고 있어서. 아 진짜? 부르고 싶었어. 얘들아 한 번만 보아줘. 안 돼. 아까 여기서 딱 하고 오자마자 멤버들 엄청. 멋있다고 해서. 이뻐서. 네네. 저렴스러웠어요 언니. 진짜 나 진짜 긴장해. 갔다 올게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 상인 것 같은데요. 다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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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약간 소란 나는데 너무 떨렸어요. 저희가 MMA 나와서 벌써 무대 하기도 전에 두 개 상을 받았어요. 오늘 다이브 덕분이에요. 이제 저희가 무대를 하라고 놀러 갔는데. 저희가 MMA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. 댄드로 나치카 선생님들이랑 같이. 망토 넣었어요. 아까보다 좀. 파이팅. 배제야들아. 잘하고 올게요. 감사합니다. ط 망토 컴팩 아 퍼펙트? 오케이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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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이 째 그냥 무지 이제 앉아있어 여기가 엄청 빠지고 있는 거야 진짜? 진짜 너무 감정해서 다음에도 만나요 자 우리 M&A 무대 끝까지 기분 좋아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파티라서 너무 편하고 지금 다 같이 무대 끝난 기념으로 혼자 찍을 거예요 영광 화이팅! 안녕 M&A 무대를 하고 왔어요 블루블루드 시작하는 부분 중에서 합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 리허설부터 오늘까지 쭉 맞춰보는데요 너무너무 뭔가 아쉽고 잘하고 싶었는데 긴장되고 이러는 와중에 리프트 타이밍도 바뀌었다는 거야 와 오늘 이거 진짜 집중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된 거야 생방이기도 하고 실수하고 싶지도 않고 원래 더 잘했던 것도 못하고 뭔지 알죠 항상 무대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실수는 없었지만 그게 만족을 합니다 빌러보고 싶게 생겼어 아니 나는 망토를 못 벗은 거예요 살짝 나왔더라고요 완전 당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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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제 약간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저 이제 배고파요 너도 깨워 깨워 깨워줄게 너도 말해 이니어 사건 이니어가 안 들렸어 중간에 가오르니아인 사람 도와줬는데 또 안 들려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거 라이브는 했어? 원래 못했지? 라이브 했어 응? 멤버들이 춤추는 거 뭐 했어? 잘했네 그러면 왜냐면 춤추는 거 우리도 알잖아 맞아 이거 안 맞는 거 사고 난 박자가 드랍 더 비트 그래서 이걸로 계속 눈물을 말리고 있어요 다이브 앞에 나타날 땐 다시 화난 미소로 나타나겠어 셀카 찍어야 하는데 울고 있는데 찍어놔 이거 약간 눈물 쳐놓은 거 같아 진짜는 저 눈물 색 MMI 추억을 리얼이네 그쵸 지나간 일 후회를 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누리는 잘했어 그리고 아름다웠고 반짝반짝했고 블링 아이디 그리고 멋있었다 알겠어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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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 다큰갱그 올해의 앨범 수강자 아이구의 첫 번째 전경성 아이구 아이구입니다 우리 멤버들 우리 2년 동안 같이 한 번씩 말아줘 걸어가줘 저도 너무 고마워 그게 아이구가 엑증 때문에 저희 아이구가 있는 거 아시죠? 아이구 하나만 보내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뵙지지 않고 더 발전한 아이구가 되어서 우리 멤버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들 지금까지 아이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! 마이! 갓! 오! 마이! 갓! 오! 마이! 오! 마이! 오! 야! 오! 야! 오늘 어떡해 고마워요 우리 다 아이구 바이 우리 3개나 상 받았어 오늘 무대도 사고 없이 잘 끝내고 너무 상도 많이 받았고 우리 다이브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오늘 무대를 한다는 걸 의미를 줬었는데 우리 다이브 덕분에 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다이브 너무 감사해요 평범 함께 안녕 너무 고마워 너무 되세요 다이브 거야 다이브 거야 다이브 다이브 거야 다이브 거야 다이브 거야 다이브 거야